아 아 메르치 해드릴게요 메르치 메르치가 아니고 메르치 자 2024년 파리올림픽 하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보험금이나 잘주세요 자 간편 3테노 네 2대단독 간병인과 페이베 이건 똑같구요 그전과 건강제 5테노 네 이것도 고고당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또 또한 30종 전이안 포함해서 도착지 암 간만 아니면 승인 통화암도 이게 없어진다고 했는데 역시 8월달에 유지가 될 예정이다 간편 3테노 내외가 허혈성 단독으로 수술비나 의무계약 연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간병인과 15만원 페이베 200만원 석대 100만원 페이베 50% 돌려받고 그 다음에 무감에 무면책 그래서 일단은 감행 면책 없이 3대 진단비 수술비 암치료비 1인실 모두다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가입이 된다는 거 예외질환이 약 3천개 대장용종 2회제거 발목골절 2주입원 작은 근종 2대 질환 집중 내외가 허혈성 단독으로 연계 삭제가 돼서 단독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내외가 허혈성 71세부터 81세까지 80세까지 요즘에는 60세까지 70세까지 내외가 허혈성 1-2천씩 들어가고 나머지 내졸증이나 급성능이나 내추럴밖에 안 돼요 메르치는 80세까지 내외가 허혈성이 2천까지 가입이 된다 타사바 보세요 DB는 200 KB는 100만원 거의 다 많이 안 들어가져요 60세 넘으면 롯데가 1등이지만 롯데도 천만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일반 유안병원 간홍감병통합서비스 간병인 사용일단까지 가장 싸다 일단 싸고 좋아야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간병인 사용일단 면책 감액이 없어요 그래서 메르치 가입 후에 오늘 가입 후 내일 진단받아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1년 미만시에 50%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간병인 비용 그래서 50% 페이백이 되고 간병인도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간병인 2주간 간병인 210만원 지출해도 100만원 간병인은 이제 210만원에도 타사는 뭐 5% 10%만 나왔지만 200만원 나왔으면 50% 준다는 거 그래서 100만원 준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백 페이백 추가에도 매일 310만원 A사는 210만원 그래서 210만원에다가 페이백 200만원 썼으니까 100만원 따로 준다고 했잖아요 310만원 하지만 타사는 페이백이 아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더라 간편 310호 355 3510호 무감의 면체 유병자도 가입직시되고 오는 가입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암, 뇌, 심 다 바로 보장 간병인 항암방사선 양사전 중입자 혈중종의 치료비 모두 다 면체 감액기능이 없다 자 310호 예외질환이 있어요 약 3천개 10년이내 입원수술에도 5년였다가 10년후 늘어났구요 입원수술력 예외질환 3천개 그래서 백내장 요로교서 신양교서 요실금수술 대장용종 하지정맥류 갑상선 양성종양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24년도에 보험도 올림픽 또또암이에요 통큰 안보장상 원발 전이암 이 모두가 가능하구요 총암편 가입상 그래서 암 어 간맘문을 묻는거 요렇게 해서 고지하고 가입하면 될거 같고 저렴하게 암보험 최저 보험료가 삭제가 되었어요 또 또한 보장 횟수는 1등이고 전이암이 원래 그전에 안됐다가 전이암도 되고 30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많이 낮춰졌어요 보험료가 비싸면 가입 안할텐데 보험료도 많이 낮춰졌다는거 그리고 원발암 전이암 빠짐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예 보장보험이 원발에서 위암 위암이 걸렸어요 간이 전이가 됐고 또 전이암의 대장까지 그럼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이죠 암 간만 아니면 묻는걸 안 물어봐요 그래서 암 간만 아니면 5년 이내에 알림음 딱 한개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고지사항 암 간경암만 아니면 모두 다 승인이 되기 때문에 간경암나 간쪽으로 안 좋으면 간암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암이랑 간만 본다 상피내암 간질환 네 멜치가 모두 다 승인되고 타산에 거의 다 승인이 안되고 자기네들 서류가 또 필요하다 네 이렇게 자 일단 또또암 가장싼 암보험 최저 보험료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천원짜리 30종 통화암보험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30종 통화암 1380원 최저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건강한 사람들은 51010이 아닌 5105 인수 최고상 예외질환 운영이 되고 있고 6년부터 10년 입원수술 물가안정상 반가 간병인도 타사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최다 보장상이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도 최대 9번까지 건강한 5105죠 입원수술 6년부터 10년까지 건강체 전용 그래서 예외질환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6년부터 10년도 매치가 생이 되고 타사 안된다는 거 2번 수술력도 성형 출산 맹장 임플란트 치질 독감 코로나 폐렴 이 모두가 인수가 가능해졌어요 건강한 5105도 인기 담보가 반값이기 때문에 타사 대비 정말 보험료가 반값이고 이제 보험금만 잘 주면 된다 상품이나 보험료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작은 질병에도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병 갑상선 두 번째 질병 부정매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납입면제와 납입면제 불가 플러스 알파로 가입하시기 좋을 것 같고 구해받는 고고당이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아 정말 많이 걸리죠 즉시 보장이 돼요 면책 감액기 없이 근데 50%만 나오겠죠 1년 미만 시에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진단보장 네 고혈압 최세 3회 고지혈 최세 3회 당뇨 3회 그래서 1년 6개월 이후에 1년 면책기간 있고 18개월 180일 약 복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대만 쏙 가입이 가능하고 내열가 허혈성 역시 몇 살까지요 80세 어르신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열가 허혈성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80세도 내열가 허혈성 4천만원 업셀링이 돼요 40세도 내열가 허혈성 4천만원 업셀링 그래서 지금 80세까지 69세 나이로 내열가 허혈성 2천만원 넣어도 남자 여자 그래서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가입편 전 상품 연계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단독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치가 5만 9천원 타사보다 매우 훨씬 더 저렴하다 네 내열가 허혈성도 저렴하고 지금 흥생도 비교해 봐야겠지만 2대 질병이 지금 많이 저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열가 허혈성 지금 2천만원씩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된다는 거 건강고지 할인형 전담보가 오테노로 가입이 되고 네 오테노로 가장 저렴해요 암 유사암 천만원 내열가 허혈성 천만원 내열가 허혈성 수수비가 네 좀 더 보장이 되고 담보별 간병이 사용했다 일반 병원 네 요한병원 간호간병 이렇게 해서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보는 무감액 무면책 간편 통합 바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협심치 2년 전에 받으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래서 빨리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입 6일만에 자궁암 7천만원 보장이 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엄청 네 아주 그냥 6일만에 자궁암 그리고 가입 20일만에 유방암 5천만원 그래서 진단받은 부분도 있다 그리고 간병인 거기다가 15만원 유한병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거기다가 1인실 2, 3인실까지 모두 다 넣어도 간병인 15, 5, 7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인실 60만원 2, 3인실 네 5만원 이렇게 해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7월달에도 8월달에도 메리트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30종 통합암진단비 출발지가 갑상수함인데 도착지가 림프전위가 됐어요 담보별 보면 원발전위까지 30종 그래서 출발지만 보장이 되면 20% 출발 도착지로 같이 보장이 되면 10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고고당 진단 즉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고 내일 하지만 표준형이 아닌 사모 유병자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진단받는데 타산이 6개월 후에 보장이 된대요 어 거의 1년 이후에 보장이 되죠 1년 이후에 저도 흥생 가입했는데 신생 하지만 여기는 바로 보장이 되나 예 바로 보장을 해주나 보네요 그건 제가 주의 기계 한번 볼게요 보장은 업게드가 됐고 가격은 다운됐어요 더 좋아진 페퍼민트 페퍼민트 지금 5천만 명 중인 천만 명 이상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페퍼민트 그래서 보장이 확대가 됐어요 피부질환 3개고 고관절 구강질환까지 8월 6일 날에는 네 계정에 스켈린 발치 아포퀼 피부 약물 비용 서해부 탈자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한도도 8월 6일까지 보장 예 보장 강화 실소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8월 6일 날 보험료 추가 인하가 될 예정이고 보장도 청구도 남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더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펫 실비 펫보험이죠 30이 이후에 암 백내장 농내장 심장질환 모두 다 가능하고 네 타산은 90이 이후부터 보장이 되고 스켈링 다 대고 2천만원 타산 천만원 한돈에 무제한 타산이 어 최대 2회까지 이렇게 더 가능하다는 거 직장인 필수 눈보험이죠 눈보험 장시간 PC 스마트프로 인해서 백내장 320만원 다래끼 150만원 눈곱이 생겨서 가려워요 120만원 눈썹이 그래서 이런 어 눈쪽 관련한 보험도 단돈 2-3만원대 아니에요 스타벅스 커피 두 장 두 세 장값도 안 나오는 만원대 초반으로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름 피서객인데요 이때 운전자 보험도 점검해서 염자 골절 그리고 경증 이런것도 한의원 한의원에서도 이제 침 맞을 때 처병 이것도 다 보장 받을 수 있는 거 장마철 피해 준비부터 화재까지 이 모두 다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라이나 손해보험에서 어마무시한 화재 보험이 주택화재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바로 올려둘 테니까 아주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